제가 한 번도 멤버가 요리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해줬잖아요 딸기 산타 딸기 산타? 딸기랑 치즈랑 햄이랑 저 안 먹었어요 그거 에? 진짜요? 말은 안 돼 저 못 먹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두 곡을 작살했는데 하나랑 하나는 조금 색이 많이 달라서 들려주실 수 있어요? 채영이랑 모모언니 언니 건 파트 여 이랬다 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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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아무도 노래는데요 작사가님 뭐야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깐요 저희가 정말 거의 3년? 2년 3년 만에 원스들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기대가 되고 네 얼마나 너무 설레요 입 크기로 보여주세요 입 크기 하나 둘 셋 원스 서운해 하나 둘 셋 파이팅 뭐 했지 궁금했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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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